자 태성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월 6일 수요일이구요. 오전 10시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태성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전달을 해드릴 건데요. 자 일단 재료와 차트 그리고 수급까지 이 세가지를 완벽하게 제가 분석을 해드려서 여러분들과 중요한 정보들 공유를 해드릴 거구요.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이거 한번씩 꼭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제 영상이 노출이 많이 되구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태성 주주님들께서 많은 분들이 제 영상 시청하실 수 있도록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자 그리고 제가 1차 목표가 구독자 10만명 달성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자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태성 알아볼텐데 제가 최근에 여기서 3만원의 시초가에 이제 매수 신호를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갭이 한 4% 정도 갭 상승 이제 시작을 했을 때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을 때 제가 이때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매수하고 나서 다음날 바로 이렇게 한 10%에서 한 15% 정도 이렇게 수익을 챙겨드렸구요. 자 그리고 태성이 세력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태성의 세력이 주가를 30배 그리고 30만원까지 이 의미 있는 가격까지 올릴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구요. 자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조정 이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한방에 정고점 45,750원을 돌파를 할 예정이거든요. 자 앞으로 엄청난 재료를 다시 한번 언론사를 통해서 노출을 시킨 다음에 한방에 박스권을 강하게 뚫고 한방에 정고점 돌파를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잘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태성이라는 종목이 연초 대비해서 한 10배 정도 상승했는데요. 여기서 끝날 종목 절대 아닙니다. 자 30배 이상 오를 수밖에 없는 제가 이유들 끝까지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태성 주주님들에게 시초가 종목 추천드려서 대박을 내드렸습니다. 크게 수익을 내드렸는데요. 자 더본코리아 제가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목표가는 6만원 이상에서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추천 사유는 이제 백종원 회사 더본코리아가 오늘 신규 상장을 했는데요. 자 최소 20% 이상 수익 가능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추천드렸던 사유를 먼저 명확하게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요. 11월 6일 새벽 6시 오늘 새벽 6시에 장시작하기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오늘 상장 세뇌기주 잔혹사 깰까. 자 공모가가 34,000원인데요. 자 첫날 유통 물량이 13%밖에 안됩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 4,500억 정도 시총 4,500억 정도를 평가를 받고 있는 신규 상장 종목인데 자 세력이 유통 물량 13%밖에 안되요. 그렇게 되면 세력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인 시총은 한 500억 정도밖에 안된다라는 거죠. 실제 시총은 4,500억 정도지만 유통 물량이 13%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제 유통이 되는 거래가 될 수 있는 물량은 시가총의 50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는 주가를 크게 상승시키기가 굉장히 부담이 없겠죠. 큰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조단위의 이런 대형주들을 끌어올리기는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는 이 더본코리아 두 달 전부터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이슈가 됐었고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목도가 굉장히 높았던 종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식시장, 시장 참여자들이 너나 나나 이 더본코리아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걸 노리고 이제 세력 입장에서는 관심도, 주목도가 높고 언론과 매스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 백종원이라는 이 사람의 기업이 상장을 한다? 그럼 당연히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상장한다? 그러면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유통 물량이 13%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총 500억 정도밖에 안되는 소형주 정도다. 물량 자체가요. 유통 물량이. 그렇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는 이 종목으로 이제 주가를 급등시키기가 쉽겠죠. 그렇게 해서 세력 입장에서는 수익을 창출하기가 쉬울 것 같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시초가에 추천을 드렸고 자 많은 분들께서 20에서 30%씩 수익을 보셨는데요. 일단 더본코리아 제가 목표가 6만원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6만원 이상 당연히 갔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3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자 시가는 4만6천3백5십원 그리고 장중고가가 6만4천5백원 6만원 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 수익을 챙기셨겠죠. 자 여기가 6만원이거든요. 자 근데 주가는 6만4천5백원까지 갔습니다. 어 시가는 4만6천3백5십원에 시작을 했고요. 어 거의 뭐 시가 대비해서 주가가 약 40% 이상 상승을 했죠. 그렇죠. 가격을 보시면 4만6천원에서 6만4천원까지 38% 요정도 상승한 것 같더라고요. 자 이 종목으로 많은 분들께서 최소 20%에서 30%씩 깔끔하게 수익을 챙기셨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065-8706으로 시초가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아침마다 매일매일 8시 50분에 시초가 종목을 문자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텔레그램방에도 당연히 추천드리는데요. 텔레그램방 입장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기 때문에 이제 모든 분들께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문자로 추천을 드리고 무료로 해드리고 8시 50분에 매일매일 시초가 종목 추천드려서 하루에 10%에서 20%씩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더본코리아 신규 상장했고 깔끔하게 장 시작하자마자 3분만에 이렇게 깔끔하게 수익을 봤죠. 자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태성 관련된 기사들이 최근에 나온 것 한번 볼게요. 자 태성이 이제 CATL 계약 구분응선이 넘었고 RTR 도금 장비 매출 기대 상승한다 라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고 자 그리고 주가가 급등 사채 발행한도 올라가고 그리고 신규 이사 선임 복합 동박 신사업 기대 고조 자 그리고 태성 눈앞으로 다가온 유리기판 복합 동박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고 어 태성 대표가 실제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유리기판 안 깨지는 어 애칭 장비 개발 자 과거에 유리기판 그 JNTC인가요? 그게 유리기판 공정 과정에서 한번 유리기판이 깨졌다 라고 해가지고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급락을 했었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자 태성이 유리기판 안 깨지는 애칭 장비 개발을 했다고 하고 인쇄 회로기판 PCB 장비 세계 1위가 목표라고 합니다. 자 유리기판 복합 동박 장비 생산이 본격화하면 1조 클럽 달성한다. 자 올해 매출이 예상 매출이 한 8천억 정도 되는데요. 내년부터는 1조 이상 달성할 것 같고 영업이익도 천억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엄청난 그 재료 뉴스를 언론사를 통해서 노출을 시키면서 주가를 지금 10배 상승을 시켰는데요. 여기서 끝날 종목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상승과 조정 상승 강하게 정보쪰 돌파하면서 큰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위에 전화번호 010-9065 8706으로 태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거예요. 실시간 대응은 제가 문자로 실시간 대응 해드릴 거고 대응 전략 자료까지 제가 다 만들어놨거든요. 실시간 대응 전략 자료도 문자로 보내드리고 하루에도 제가 10번씩 문자로 보내드리면서 얼마 원에 매수하세요? 얼마 원에 매도하세요? 자 언제 추가 매수 해야 될지 언제 신규 매수 해야 될지 언제 익절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언제 비중을 조절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제가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하루에도 10번씩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자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하고 여러분들 손익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태성 30배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정말 여러분들께서 인생 역전 그리고 건물주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매수 타점 잘 잡으셔가지고 크게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태성 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최소 40에서 50% 먹을 수 있는 종목 세력주 준비를 했습니다. 3일만 보유하시면 되고요. 바쁜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력주 준비했고요.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065-8706으로 세력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종목 추천은 문자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텔레그램방에도 추천드릴 테니까요.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도 무료로 추천드릴 거고 텔레그램방에 입장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자, 그분들을 위해서 최소 40에서 50% 먹을 수 있는 종목 제가 문자로 추천을 드릴 거고 무료로 추천드릴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 YG 플러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실제로 무료로 추천을 드렸고요. 수익을 크게 내드렸습니다. 추천드렸던 라이브 영상을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반갑습니다. 세력주연구소 TV 심프로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이고요. 10월 21일 월요일 잠깐만 멈춰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8시 8분을 지나고 있는데 블랙핑크 로제 솔로곡 아파트 브로노마스와 협업 자, 10월 21일 월요일날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종목명은 YG 플러스 보유기간은 3일 목표수익률 40에서 50% 먹을 수 있고 추천 사유는 제2의 마이클 잭슨 라고 불리는 브로노마스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번에 발매가 됐는데 크게 상승하고 빌보드 1위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무조건 시초가에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추천되었던 영상 잠깐만 볼게요. 월요일 오전 8시 8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영상을 빠르게 찍을게요.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종목이 나와가지고 추천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일단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셔야 되고 자, 오늘 10월 21일 월요일 시초가에 매수하셔야 되고 종목명은 YG 플러스입니다. 자, 3일만 보유하시면은 최소 40에서 50% 먹을 수 있고 추천드리는 사유가 제2의 마이클 잭슨이라고 불리는 브로노마스와 협업을 통해서 블랙핑크의 로제가 솔로곡 아파트 발매를 했는데요. 지금 대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YG 플러스 오늘 상한가 가고 최소 2연상 이상 갈 수 있고 최소 3일 안으로 40에서 50% 먹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확실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매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한번 쓸게요. 자, 무조건 매수하셔가지고 최소 40에서 50% 수익을 챙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종목 추천은 문자로도 해드릴 거고 당연히 텔레그램방에도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추천드릴 거니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YG 플러스 시초가에 매수하시고 보유기간은 3일 최소 40에서 50% 먹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따라하신 분께서 수익 인증을 해주셨거든요. 자, 보시면은 10월 23일 YG 플러스 자, 매도를 해서 무려 1200만원 이렇게 수익을 보셨습니다. 자, 수익률은 78%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자, 이분께서 한 1500만원 정도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깔끔하게 매수하고 나서 이 거래일 만에 78% 수익을 보셨습니다. 자, 이분 말고도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챙기셨고요. 자,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매매 타점도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자, YG 플러스 매매 마크 내역 조회입니다. 자, B라고 써있는 게 있고 S라고 써있는 게 있죠. 자, B라고 써있는 게 바이 매수가 되는 거고요. S라고 써있는 게 셀 이제 매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도 공유해주셨고 자, 매수하고 나서 하나, 둘 자, 이 거래일 만에 무려 78% 수익을 챙기셨고 자, YG 플러스 매매 마크 내역까지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분께서 1,200만 원 이렇게 이 거래일 만에 짧은 기간에 큰 수익 보셨는데요. 뭐, 일반인 한 달, 뭐 두 달, 세 달치 월급을 이 거래일 만에 이렇게 수익을 잘 챙기셨습니다. 자,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이번에 이제 YG 플러스 후속주 준비했어요. 제가 40에서 50% 먹을 수 있는 종목 어, 추천드릴 거고 무료로 드릴 겁니다. 자, 3일만 보유하시면 되고요. 자,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010-9065-8706으로 세력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자, 종목 추천 문자로도 해드릴 거고요. 텔레그램 방에도 해드릴 겁니다. 자, 텔레그램 방은 제가 100만원 가지고 5개월 만에 3200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입장 방법 010-9065-8706으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고요. 매일매일 주도주 단타 종목 두세 개씩 추천드리고 하루에 5% 한 달에 100% 이상 수익을 챙겨드립니다. 투자금은 100만원만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자, 100만원 가지고 5개월 만에 3200을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 자, 이렇게 실력 검증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드가 100만원이 3200으로 늘어나기도 하고요. 자, 6개월 차부터는 본격적으로 매달 매달 3200만원씩 수익금 챙겨가시면서 투자 소득이 월 3200만원씩 매달 매달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때부터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요. 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꼭 입장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선 테마주도 준비를 했는데요. 12월 달에 대선 테마주가 이제 폭등을 할 예정이거든요. 최소 500% 이상 먹을 수 있는 대선 테마주 무료로 추천드릴 테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꽃 대선 테마주를 준비를 했고요. 자, 목표 수익률은 500% 매도 날짜는 12월에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한 두 달 정도만 보유하시면 되고요. 바쁜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선 테마주 준비를 했습니다.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대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문자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최근에 대선주들 보면은요. 자, 윤석열 서울대 동문이었던 덕성 대표가 덕성이라는 종목 5개월 동안 513%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4,425원에서 3만 550원까지 급등을 했죠. 자, 그리고 애니능률 대표가 파평유지인데요. 윤석열과 종친의 소속이고 약 두 달 반 동안 805%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3,065원이었던 주가는 무려 3만 750원까지 고점 기준으로 하면 주가가 10배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정치 테마주를 보면 이정재와 한동훈이 현대고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4주 동안 722%가 올랐습니다. 자, 대상홀딩스 부회장인 임세령이 이정재와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4주 동안 722%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7,100원이었던 주가는 65,300원까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종목이 이제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종목입니다. 자, 이정재가 최대 주주고 대주주 중에 또 이정재 친구인 정우성이 있죠. 자, 한동훈과 이정재 현대고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과거의 와이더 플래닛 이었죠. 자, 3주 만에 749%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2750원이었던 주가가 무려 29,85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주가가 10배 이상 고점 기준으로 해서 10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꽃이 대선 테마주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DTNCRO는 이성규 사회이사가 한동훈 서울대법대 동문이자 로스쿨 동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6주 동안 614%가 올랐었는데요. 자, 3415원이었던 주가는 24,400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6주 동안 614%가 올랐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11월 24일날에 이때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자, 한 달 정도 후인 12월 22일날 여성분께서 이때 장대양복 나왔을 때 매수를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자, 3주 정도 보유하고 1월 9일날에 이때 이날 매도를 했습니다. 자, 무려 3주 만에 292% 수익을 봤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수익인증과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 9일날 DTNCRO를 매도를 해서 무려 1억 4,300만원 수익을 챙겼고 292% 이렇게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 3주 만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1억 4,300만원 수익을 보고 292% 수익을 보셨는데요. 이분께서 전재산 5천만원 몰빵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크게 수익을 챙기셨습니다. 자, 이분께서 사연이 있는데 이 여성분께서 주식 초보자 였습니다. 자, 주식으로 1억원 이상 손실을 보셨던 분인데요. 자, 가정도 있으신 분이고 가정에 이제 불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자, 하지만 이 DTNCRO 이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보면서 수익이 1억 4천만원 생기니까 이 가정 불화가 해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1억이었던 주식 계좌가 플러스 4천만원으로 플러스 4천만원으로 수익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자, 굉장히 재밌는 기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번에도 최소 500%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대선 테마주 준비했습니다. 자, 두 달만 보유하시면 되고요. 바쁜 직장인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선 테마주 준비했습니다.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대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종목은 문자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보내주신다면 저 또한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